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암환 씨입니다. 새해 복 많이들 봐주세요. 이 시간에는 토끼띠분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는 것은 힘들 내시라고 용기 내시라고 우리는 껑충껑충 뛰는 토끼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규묘생 23세 말하자면 백보가 커요. 백낙금. 금도 갖다 백금이야 백금. 사주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재물의 운도 많고 또 대부분 토끼띠들을 보면 23살을 보면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직생활을 공부를 많이 공무원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기장 말하자면 비행기 항공을 나르는 사람들 이런 꿈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맞아요. 쇠가 들어있기 때문에 백금이고 하늘을 나르는 사주가 되고 그러거든요. 저희 아시는 분도 오셔서 탁 그러는데 깜짝 놀라는 거야. 그 꿈이 기장의 꿈이다. 넌 하늘을 나르라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꿈을 가지신 분들은 꼭 하라고 그래요. 다 하라는 것은 아니고 항공과를 다니시는 분들 꿈을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다가 또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 꿈을 이루시고요. 올해 23살에 취업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다 해서 공부하는 학생도 있고 그러는데 군인도 있고 나라에다 눕밥을 먹고 군 복무를 하고 사주가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대부분 공부를 공부 쪽으로 많이 가고 기술직으로도 많이 나오거든요. 기묘생들이 그러니까 각자가 아직 나이가 23살이니까 두 번, 세 번은 바뀐다고 그래요. 인생이 하고 싶은 직장 생활이고 뭐고 이런 게 직업이 세 번은 바뀐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본인들이 처음에 마음 먹었으면 그것이 본인의 삶에서 본인의 직업이 맞는 거거든요. 그대로 끈기 있게 공부들을 해갖고 끈기 있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전진하는 애 이것은 왜 전진을 하라고 그러냐. 그만큼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으면 꿈도 커지는 거거든. 그 꿈을 버리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라는 뜻이고요. 또 정묘생 서른다섯, 나이는 어리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정묘생들이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장사 같은 거, 오도바이 타고 나는 이렇게 장사를 하겠다, 모르겠다. 계기에 여러분들이 많은데 오도바이 타시는 분들은 성급한 마음으로 달리지 마시고 마음을 차분히 가져서. 첫째도 무사고거든요. 둘째도 무사고 없고 사고 없이 올해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올해 갔다 다들 대박 나시고요. 서른다섯, 서른 네 살보다도 서른다섯 올해 신축년에는 조상해서 도와주는 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든지 내가 노력을 해서 하면 못하는 거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고비를 잘 응용을 해서 넘기시고 내가 마음 먹은 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셔서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 영업하시는 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 월급 오르고 진급 오르고 또 이동 수가 있는 분들 좋은 이동으로는 이동을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혹시 마음이 흔들려서 다시 또 취업을 다른 데다 해볼까 어쩔까 그러면 얼른 취직되기가 힘들어요. 될 수 있으면 올해는 그냥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잡고 올해 그냥 계셔서 움직여도 내년에 움직이는 것이 좋거든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거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을매상에 마흔은 일고 어느 누구나 일곱 세는 성주운도 든다 그랬는데 이런 분들은 대개에서 큰 바다의 물이거든요. 큰 바다의 물이기 때문에 마음껏 갖다 하세요. 연인 사이도 되고 연애 운도 들었고 나이는 먹었지만 재혼하신 분은 재혼의 운도 들었어요. 재혼의 운도 들었고 내가 집을 사거나 뭐를 경매를 해서 하는 거 받는 건지 이런 것도 올해는 문서의 운도 들었거든요. 땅을 사든 물을 사든 문서의 운도 들었고 사업하시는데 동업은 안 돼요. 동업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시고 본인이 누구 마음이 망하든 흥하든 혼자 하셔야 내 업이 다 들어오는 것이니까 그거는 잘 생각하셔서 혹시 만약에 동업을 갖다 해야 된다 하면 그 사람하고 띠별로도 맞나 안 맞나 성향이 그거는 꼭 보고 하세요. 보고 하셔서 올해는 돌다리 두둥겨 가면서 하시고 나면 좋은 일이 있고 올해는 그래도 금전의 운이 문서 운이 다 따르는 해년이에요. 누가 도와줘도 도와주는 해년이고 동기가 도와도 도와주고 하다못해 내가 재미삼아서 주식에다 조금 이렇게 해도 그 돈이 벌어지는 해년. 그만큼 재물이 느는 해년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을묘생 47 되시는 분들 축하 축하드립니다. 대박들 나세요. 또 올해 시온온아홉의 개묘생 이런 분들은 올해 좀 건강을 조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여자분들 병원에 가셔서 꼭 진료는 좀 받아보세요. 그리고 이제 뇌기술로 하시는 분들 어떠한 기술이든 얻고 애들 시켜서 좀 더 전진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내가 배운 기술이 아까워서 그러거든요. 올해 아홉수라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뭐 스무로 나온 마흔아홉 이수보다도 시온온 아홉 살의 개묘생님들 괜찮아요. 그런 거 걱정 없이 사업이든 특히 이제 부동업 하시는 분들 부동산 하시는 분들 올해 그래도 금전은 본다 소리 나와요. 금전 본다 소리 나오니까 열심히 갔다 내가 발로 뛰는 만큼 열심히 또 정직하면서 열심히 갔다 뛰시면 올해 갔다 그만한 성과를 갖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들 내시고 사업하고 영업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올해 아홉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힘껏 본인들이 갔다 하시고 일 열심히 갔다 하세요. 모든 같은 기운들이 올해 신축년에 들어있거든요. 뭐가 도와도 도와요. 하늘이 도와도 도웁니다. 주변의 사람이 도와줘도 도와줘요. 그러니까 용기 가지시고 앞으로 전진을 하셔서 올해 대박들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71살 71살 어르신들은 올해는 어디 이렇게 노인분들도 어르신분들도 이제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시고 활동하시는 건 좋아요. 근데 너무 무리하시지는 마세요. 올해 이제 건강이 좀 안 좋은 해년이 되다 보니까 최고로 위험한 저기가 신묘생이거든요. 신묘생 어르신들 뭐 이제 하나랍도 뭐 잡숫고 그러시는 것도 소식 음식에 소식하시고 또 이 자녀분들이나 또 이 우리 어르신들 형제분들 화합이 잘 되셔가지고 어른으로서 꼭 자리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건강들 하시고요. 뭐 요 각자 하시는 일 뭐 요 마음껏 갖다 발휘하시고 아직 뭐 요 나이가 있어서 어르신들이 이제 나는 나이 먹어서가 아니라 인생은 70부터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 어르신들 활발하게 활동하셔갖고 건강 유지하셔갖고 자손들하고 가정에 뭐 여러 이제 손주분들하고도 화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연예 신축 연예는 건강한 한 해가 되시고요. 어쨌든 올해 이 한 해를 갖다 잘 힘차는 한 해를 보내시고 가정가정 성불받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청학만신이 오늘 이제 신축 연예 기묘생들 토끼띠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잘 들으셨나요? 항상 건강들 하시고 행복하시고요. 올해는 더 전진하시고 다들 부자 되세요. 꽃길만 걸으세요. 청학만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탁합니다.